안녕하세요 잊자이븐혜님입니다 모두모두 어서오세요 제가 왕새우 초밥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곳이죠 제가 항상 초밥을 먹을 때 한 80개 정도를 먹는 것 같더라구요 질리지 않게 궁채 석박쥐 잘 먹겠습니다 탱글탱글하네요 탱글탱글해 아주 그냥 어머 새우가 너무 커가지고 탱글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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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길의 밥 밥 양이 거의 3배 내요 아 그리고 오늘 밥이 너무 맛있다 음 제가 이거 새우 새우가 진짜 좋아요 routes 으음 새우 새 Nay 새우 재고가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네 이런가? 그 Será 못 돼 봤네 hated 음 김치 맛있어 신새우인가요? 약간 반정도 익히는 자숙새우? 새우집착광 김치 새우집착 아티스트 주로 아티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우리가 질리네요 질려요? 왜? 난 아직 안 질리는데 입이 짧으시네 혜인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초밥 있으신가요? 완전 생도 좋아요 근데 여기 멸이 완전 빠져버려서 이제 슬슬 매운탕 갖고 와볼까요? 네 서더리라는 생선이 아니고 회 치고 남은 부분을 넣어서 서더리탕이라고 한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서더리라는 생선이 있는 줄 알았네? 칼칼하다 와 진하다 오늘 되게 맵다 오늘이 면탈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번엔 청귀를 좋아한다고 한참은 저는 개발하러하니 이거 한번 다음 잘 넘어갑니다 이제 뺏뎠의 비밀 두번째 thumbs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와 맛있다 근데 아 깨어나다 오우... 벌칙이 있었네요 여기? 막판에 사장님이 지쳐서 어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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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으음 으음